나 지금 할 말이 있어서 그댈 기다리라 멍하니 서성이죠 뭘 모르는 그런 나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어도 자꾸 떨리는 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하루 끝에 지친 어깨를 안아주는 그대의 목소리라는 걸 말까요 혹시 그대만도 나 같을까요 나를 아는 사랑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사랑 중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시작해요 그대는 어떤가요 그대는 어떤가요 그대는 어떤가요 그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